안녕하세요 샤랄라바 오카리나 네번째 네번째 만지는거에요 이제 한번씩 만지는거 같아요 바쁘다보니까 저번에 어버이 행사 때문에 6번 연습하느라고요 도통 못 만졌어요 자 만남 뱀님들 여러분들과의 유튜브에서 뱀님들 만남의 소중한 만남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를 늘 영상을 통해서 하게됨을 감사합니다 만나 한번 연습도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친구 버터 .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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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그래요 샤랄라는 도대체 악기를 몇 개 합니까? 악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공연ㅋ htt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